와 애들 많다 쌀떡은.. 얘들 안 맞았나 봐 특기병 누가 안 찾았나? 특기병 어 로그 됐다 살렸어요 살렸어 오케오케 우리 로그 됐어요 아 나 로그 됐네 아 나 로그 왜 했대 한 발 잡았고 버릇이라.. 아 그냥 몸만 모이모이냐 좋았네 소리 소리 안 좋았네 저거 우리 쏘나? 지금? 나 쏜다 나 로그를 잡아야지 안 돼 안 돼 날아주겠는데 엄청 와 아이씨 파워 못 감고 후아 수고하셨.. 죄송합니다 아 제수스에요 아 그래요? 아니 뒤돌아 봤는데 일어나서 뒤돌아 봤는데 뭐 멀쩡한게 하나 있길래 그대로 대가리 헤드를 그냥 갈았거든 갈았더니 우리가 로그가 되더라고 아이씨 우리가 로그가 아니었지 참 아이씨 로그 아닌데 좀 뻘쭘해 어차 괜찮아요 아이씨 아이씨 죽으면 좀 미안하지 네 죄송해요 멘트 하는거에요 맨님 멘트 하는거야 내 성격은 그러지가 않아 죽든가 말든가 나 별로 신경 안써 나만 잘하면 돼 그냥 신경 안쓴다고 근데 멘트에 멘트 미안하니까 그래도 다 자고있지 멘트 하는거야 그래도 착하게 보일라고 아씨 착하게 살라 그러니깐 늦게 그러려고 이 바닥은 원래 나쁘고 키턴님 쫓아가면 원래 나쁘게 되더라고 너 손을 바로? 와 뒤에 개 늦게 어 어디야? 뒤에 로그 우리한테 죽은 애야? 저한테 뭐야? 쟤가 우리한테 죽어가지고 빡쳤나봐 아니야 그 돌돌이? 아 열받았나봐 펠멘 뒤로 약간 빠지고 어 살리고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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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쪽으로? 어 있네 어 도움링하고 박수수가 안되는거 이거 어떻게 야무진 이 새끼 아이고 우와씨 다시 와버려 어 아 아이씨 죽었구나 상반 이동하네 팬들 워프하네 우와 와 나는 그 난 진짜 그걸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막 이거 뭐 제스처 같은걸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와 아 어 그런것도 구매하셨어요? 와 기사님 처음 봤어 와 그거 언제 샀어요? 아 춤 잘 추신다 하하하하 이 정도면 젠틀이 안거지 뭐 완전 반전이다 반전이다 네 춤 어떻게 춰? 춤 얼마지? 아 지금 카드에 얼마인지 모르겠네 어 근데 춤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안사는 춤을 갖고 계세요 아 기염둥이 기염둥이 춤 응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야? 아 이게 워프한다 애들 애들이 무서워 와 뭐야 오케이 안되게 다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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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여기 한 마디 누구 있나? 아 저기있네 오케이 행링 튀었어요 빨피 싸우 오케이 뒤로 갈 수가 없어 한 마디 더 있어 아 땡큐 딱 한 마디 더 있어 폭 나이스 돌돌이 다운 나이스 다운 다운 나이스 다운 거기 말았어 나 저 딸피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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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P 빨구 나이스 다운 생용 앞에 앞에 종량 안 지방이야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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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잔나 길 어디있어? 바닥 힐 키터님 정면 한 마디 로그 하나 다운 아이씨 비했다 내 옆에서 온다 다운 다운 죽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다운 다운 오케이 아우 시원 아우 시원 나이스 플레이 왜? 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별로 안 아파 여기 있네 세민이 앞에 뒤로 빠지고 돌돌이 있다 돌돌이 나이스 딸피 태그 좀 내가 태그 했어 뒤에 뒤에 와요 뒤에 응 가 오케이 딸피잖아 딸피? 다운다 피나있게 네 어머니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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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저부터 백 백 백 백 백 힐 먹었어요 네 한 대가니까 방패 빠진다 앞에 힐 한 대가 뒤로 뒤로 깍아서 골목 쪽에서 싸우지 뭐 우리 여기서 깍아서 살아가자 여기서 싸워 그냥 여기 오겠지 뭐 계속 갈면 되지 뭐 누가 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js 키만 나오면 아닌가 아씨 너무 멀면 몹들이 안 오던데 어디가요? 어디가요? 몹이라는 거는 유저를 말합니다 뒤에 선다 저 왜 펄 수가 없네 내가 바꿀게 네네네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많이 와 어디 어디? 왼쪽으로 꺾어 아니면 뒤야?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쯤 싸우면 안되나? 난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좀 놀렸다 저격이 많아서 좀 더 좁은 데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럼 그렇게 해요 죽겠다 뭐야? 너무 많이 붙었어 잠깐 꺾어 여기 잡고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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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가야겠는데 가죠 가죠 그럼 가죠 킬 킬 바로 킬 공님 됐다 킬 킬 킬 킬 녹는다 녹아 와 이게 와 옥솔 녹네 무슨 뭐 해보지도 못했어 화 공님 타이밍 좋네 애들 야 씨 살아있네 씨야끼들 얘들 뭐야? 네? 얘들 뭐지? 우리가 계속 싸웠던 애들인가? 아니죠 새로운 뉴페이스들이죠 죽을만하면 안죽고 죽을만하면 안죽네 쟤들 아쉽게 에이 그런 법칙이 없어 다 갈아야 돼 그냥 저는 안정가옥으로 왔어요 어? 나도 안전.. 안전개 뜨네 나가는 문이 없다 아아 나가는 문 찾기 힘드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막 떨어지네 쟤네 왜? 아 이게 게임 디비전 시작한지 얼마 안되셨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10일 됐어요 10일 문을 못찾는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10일밖에 안된 놈이야 10일인데 로그에 필받아갖고 지금 로그한지는 10일 됐어요 게임 시작한지는 1년 된거 같은데 어디지? 아 저쪽이구나 살인의 아름다운 맛을 느끼는 바람에 제가 애들 이제만 눕혀놓고 내가 뭐랬는지 따이 하고 한방 쏘고 따이 하고 한방 쏘고 도망가길래 아까 문 앞에서 나 혼자 파티방 나갔잖아요 잠깐 계속 나가시잖아요 나가가지고 떠들어 댄게 유원 나잇? 그리고 한방 쏘고 누브가 있는거 아유 그 따로 게임을 하고 앉았고 여기 다 왔어요 옆에 있죠 120초짜리 이제 120초짜리 보고 도망가길래 아 아깝다 와 도망 맞았는데 길을 모으나본데 이거 와 중간에 완전 깨는데 살렸다 살려둬 뒤에 뭐야 아이씨 뭐야 이거 파이어트랙들은 아 거기가 오고 계시구나 저쪽도 돌돌이가 있구나 3팟이네 좋아좋아좋아 야 몹 반 유저 반이니까 너무 좋다 몹이 이렇게 많아야지 나이스 4랭인가? 1랭인가? 느린... 느린 이야기 뭐예요? 털맨이 쪽으로 갈게요 털맨이 아직도 살아있는겨? 네, 같이 살아있어요 아... 저도요 거봐 가면 뭐하냐고 죽는데 나도 죽었어 농담을 진담으로 퇴근한다 농담인데 놀자고 말한 건데 근데 털맨이는 그런 농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식의 농담 싫어하면 싫어해도 상관없어 나만 즐거우면 된다니까 완전 이기적이다 맨님, 맨양님이랑 내가 게임하면서 느낀 건데 재밌어 선배님 재밌죠 재밌어 진지한 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진지해 선배님이 그냥 진지해 그냥 진지해 그냥 진지해 그냥 진지해 애들끼리 로그하네 또 로그해요? 애들끼리 로그하네 나 도망가야지 이제 거기에 있나보다 밖에 있나보다 아, 연락소네 10세대 이거 아, 땀이지 저거 아... 다들 여기 계셨구나 나 혼자 버려두고 하도 된다 아름답게 내가 로그 2단계 만들어놨어요 잘했죠? 2대2인데 3대2 아, 3대2 너무 좋았잖아 500님 쓰나잖아 네네 한새끼 동새끼 아, 여기 다른 파트도 있네 다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 마리 도망간다 이거 살려줄까? 2개? 아니요? LAC 놓쳤어 살리다 말았지 아이씨 살리다, 제가 살리래 숫자 떼기들 살리다 놔뒀지 끝까지 살리다가 한 2초 놔두고 놔뒀지 이거 죽겠는데? 못살겠는데? 그 앞에 그 앞에 뛰어갔어요 설마 저기서 정석 깔고 써있겠어 설마 설마 저기서 정석 깔고 써있겠어 설마 설마 설마님 등쌌다 아 설마 설마 또 죽었어? 아니아니.. 같이 가고있어요 지금 컵아 설마 아니 나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재밌자고 하는 소리야 재미 없어, 보고 있는데 이겁니다. 27천원 안좋아해. 노래 부릅데 쏴 쏴 좀 쏴 한 대 쌓아놨어. 나 질러가는데 얘 풀렸나? 안 풀렸네. 위로 가죠? 위로 오 케이님 방가방가 누가 헤이맨이래 여기? 우리 우리 잠깐만 저쪽 애들이 막 말하는건가? 안녕하세요. 야 그맨 지금 상태가 메롱이라 다들 지금 내가 장난 좀 쳤는데 정신 좀 놓고 다니네 애들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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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매님 진지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돌돌이 꺼내고 뛰고 있어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이자 돌아온 김에 죽입시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저 멀리 있는데 죽이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와 피가 끝까지 차? 피가 왜 만땅이 차? 싸운 싸운 내가 먹어야지? 잔술 하하하하 다 챙겨가 뛰어온게 아깝다 죽여봐야 우리 머스키턴님 어디있지? 하하하하 살려드릴게! 하하하하 우리 로그웨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잡갓들이 우리 머스키턴님 나 길 모른데잉 근데? 머스키턴님 한번 누워봐야 그럼 어디서 죽었는지 나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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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웃는다 나 혼자 웃는다 미치겠다 하하하하 저와저 있네 저쪽 로그는 풀렸다 이쪽으로? 들어와 들어와 폭탄 대기 안 들어와? 풀렸는데 안 들어오네 우리 로그 보이는 거 없잖아 미안한데 우리 로그야 니들 돌아갔는데? 나이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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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땡큐 다운 오케 어어 뒤치기 두 명이네 뒤에 한 명 다운 굿샷 또 있어? 두 명이네 으아아아 키터디 빠지는거 봐 아우 나이스 뒤먹었다 오케님 오케님 제가 빠질게요 여기 오케님 들어오시면 돼요 오케님 들어오시면 돼요 오 지금 나가요 그럼아 오케님 심심하잖아 오케님 심심하잖아 하하하하 로그 풀면서 5분이요 뭘 기다려 뭘 빨리 빨리 나와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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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갈게요 그랬더니 패배님 아 저 조금 있으면 약속이야 이러면 보통 이제 아 그럼 조금 이따가 같이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돼요 대화가 에 지금 가요 빨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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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니 약속 있어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붙잡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응 아 같이 어елейft 나 나왔지 와 풀 채워서 온다 jako 아이고 한 번 죽으니까 방패가 날아가버리네 아이씨 이 떨어진걸로 부숴서 다시 방패를 찰지 이 새끼 아이씨 오 어 뭐 내가 와.. 내가.. 멀틀다 잡았네 와 뭐야?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나 뭐 그러 환생하고 싶어 내 힘드목으로 아니.. 파티방을.. 파티만 나가면 되지 약속 있으시데 아니 아니 음성파티만 나가면.. 아니 음성파티가 아니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나 욕 안하는데 나는 방가방가 뒤에 모브 엄청 끌렸어요 지금 쟤네들 왜 로그야 또? 아이씨 비치기나 해야지 호스톨이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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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미치겠다. 아이디가 늦게 떠. 네. 왔습니다. 뭐해요 지금? 털맨님 나갔어요? 털맨님 파티만 나왔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파티만 나왔어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그냥. 뭔가 아쉬웠어. 뭐지 이렇게 떨피네. 오우. 핫. 잡은 갔는데 불편이다. 에에에 문자 나왔어. 저측에 오시겠지. 네. 네. 아이 목 같애. 얘 멀쩡한거 애들. 아우 씨 목 같애 뭐. 완전 몹이야. 뛰어댕기는 뭐. 여기 뒤쪽에 두 마리 있어요. 이쪽에. 털맨님인데 얘는. 아니 털맨님. 경비. 경비 복장. 걸리면 죽여 그냥 로그만 되면. 우리 편이고 멋이니까. 브라운은 뭐 있네. 마이크. 쏴라 쏴 그래. 쏴. 밀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 먹고 싶다. 빠져 있어봐. 털맨님 돌돌이 던진거죠. 폭탄 던지고. 뭐해? 털맨님 죽었어. 자폭했어. 아 내가 봤는데. 돌돌이도 가든지. 아 그거 두방이었구나. 이거 누구꺼야? 누구꺼? 아 따뜻한데 이씨. 얘네들꺼인가 보네. 따뜻했는데 이씨.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지금 한 놈? 아니구나. 씨. 여자이네 이거. 캐릭터가. 일단 털맨님. 일단 들어오죠. 그 하고 오신때까지. 네. 아니에요. 텔맨님 왜 꼭 그렇게 해. 그냥 그냥 혼자 노셔도 되는데. 돌돌이 좀 던지잖아 그래 형님. 타겟이 정확히 잡혔네. 돌돌이만 던지면 되지 그냥. 돌돌 던지고 로그 되고. 우린 비비고. 작전이 그 작전이었어. 피에 붙었어. 얘 캐릭터가 좀 멍떼게 생겼다 얘. 아 됐어요 로그? 로그. 왜 지금.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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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로그 됐어요. 살렸어요. 네 키워. 우와. 살아나는 거를 또. 아 크로노스를 또 죽이네. 두드려버리네. 아니. 둘 셋 셋. 뭐. 아이 뭐. 뭐 어때. 머스키드님이야 뭐 일부러 이런거고. 한두 번이야. 한두 번이야. 일부러지. 끝까지 다운 시키는건 일부러지. 알. 일부러는. 일부러 라니. 일부러 라니까. 잡아 잡아. 강한 부정이다 아 웃긴다 아니 MP7으로 갈아버린겨? 그니까 드르르륵하면 죽잖아 그 한글피도 없는 양반인데 와 저 저 크로우스 매트 진짜 근데 참 신기한게 난 우리가 다른 애들 MP7 갈면 잘 안죽던데 저 딸피인데 쏴줄수도 없고 그리고 저렇게 생명은 뺏어요 아까 팀은 로그에 도망가세요 나 지금 텔맨님 옆에서 박수치고 있다 같이 박수치고 있어 지금 뭐야 아 내가 우기 우기 죽인 듯 응 안 믿어 다 똑같아 그냥 나중에 그거 얘들 앞에서 지금 박수 쳐주는 것 같네 용량 승부할텐데 아 심심해 얘 두명인데 갈까? 나 혼자 바닥 어디갔지? 응? 끄니까 살아있으니까 세마리 세마리는 아니네 얘네도 죽이고 싶은데 로그? 오 설맨님이네요 바나나 다운 동네 2명 얘네들은 왜 총을 쏘면서 탄창을 갈지? 오 신기하다 총을 쏘면서 탄창을 갈어 오 신기하다 얘네들 렉 심하네 얘들 와 이거 재밌네 저 새끼 로그 했네요 다이스 뭔가 떨어뜨려야 덴드니까 뭔가 아이템을 떨군다든지 해야 로그에 대한 공포가 생기지 지금은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유저들이 안 들어오니까 로그 로그 로그가 아니라 그런 거지 그 유저들이 지금 많은 이유가 죽어도 별 상관없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따라가네 우리 로그 아니죠 그죠? 오케이 뭐 맞는다 로그는 아니고 목을 때려요 옆에서 약 먹는 소리를 들리길래 뭐지? 그니까 약을 좀 잘 드세요 할머니 약 좀 귀찮다고 안 먹고 그러지 말고 죽일까? 쟤 어디갔어 어디갔어 저기로 가나 지하로 가려나 그러면 죽였어 내가 죽였지 어디있지 몹사하겠다 여기있네요 지금 어? 몹사요? 아 죽겠지 가만히 더 잡았어요 어디있지 우리팀? 아니 아니 아 좀 데리고 가요 멋있긴 저거죠 앞에 있네 브라우닌인가 그 개새 죽였어요 칭찬해줬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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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 갔는데 감사 감사 훈련 훈련나봐요 땡큐 틀어아있어요 지금 탈맨이 어디갔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죽었나 아 장렬이 또 장렬이 또 전사하셨네 감사합니다 다 탈맨님 덕에 두 마리 잡았어요 그 영광을 다 탈맨님한테로 보낼게요 네 어제 쟤랑 누군이 있었나 근데 저도 몇 번 봤는데 아 아니 몹이 왜 이렇게 아프 와 진짜 너무하게 아프다 다다다다다하니까 거의 반 빛 빠질려고 그러네 내 팔 맞다네 쫓아오나요? 네 말도 없네 따뜻하게 대파놓은 녹차 라떼 드쌤 어 우리 지금 무슨 커피 앞에 크라 크라맨 크라맨? 크라맨? 왔어요? 왔어 왔어 카맨 커피숍 앞에 있어요 너 어디야? 나 로그인데 풀렸어? 나 로그인데 풀렸어? 나 로그인데 풀렸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또 로그네 역시 웬 240IC 숫자 떼기 저거 숫자가 왜 저리 많아 네 얘도 내과네 예비 없네 얘도 어디갔지? 이 막힌 곳에서 애를 못찾네 또 아 싸우고 있네 크라맨 쓰네요 어? 싸우 스트라이크 나한테는 쏙 들어오시네 고맙게 아이템 다 챙기고 채우겠습니다 훔쳐가야지 태워야지 이건 또 누구 거야 이것도 먹고 야호 야호 네 로그 네 1단계 로그 네? 네 죽여드릴까요? 하하하하 아이고 보인다 설명이 죽일라고 하하하하 우리 1단계 갑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1단계 갑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핏통이 두 발 맞았는데 피가 쭉 떨어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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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빙해서 그냥 막 쏜건데 그냥 어디 맞았는데 피가 피가 거의 한 칸 한 칸에서 반이 빠져버리네 하하하하 아 텔멘이 이제 키마 쓰면 이제 무서운 전력인데 전력도 키마 쓰면 데미지 이 pie라 어 아킹 아킹 아 크로너스인가 머리를 왜 맞춰야? 몸통만 맞추면 뭐 왔나 보네 몸통만 싹 알아서 그냥 쏘면 데미지 이빨이 들어가는데 뭐 어 터렛 터렛 있네? 괜찮아 괜찮아 폭탄 저 왜 구석탱이 들어가야 돼 9샷 폭탄 타이밍식이지 나 이뻐 나 이뻐 여기서 나오겠네 진짜 치까 나오면 방패 증명법 서있으면 놀랄텐데 야호 야호 나왔나 어몸 히힛 죽여 서로 죽여 나 으응 아이씨 왜 피가 안 달어? 기분 나쁘게 아 로그 되는구나 몰랐어요 우리 다 로그인 줄 알았어 아 난 미안스러워 나 미치겠다 아 나 표현력 진짜 저리 가 저리 해 어이 어이 성냥이 저리 가 아 귀찮아 아이씨 다 표시나는 연기 지금 하하하하하하 우리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거죠 머스키탠님이랑 우리랑 쏘는 척 할게 저 로그 하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죽이면 되지 왜? 왜 눕혀 뭐야 뭐야 나빠 그래 같은 팟이야 이거지 하하하하 아 펠면 죽이고 싶은데 근데 하하하하하하 악마 위에 벌개가 옆에 있으면 아 죽이고 싶다 진짜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스나 땡기고 있어요 애들 언제 아야보고 있잖아 지금 오케인님은 아야보고 있다라는 말 알죠 쏘리 막 보고 있다 막 그런 뜻인데 어 아야본다 아야본다 그거 말고 경상도 아야 아야 아야본다 경상도 비속어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방언이라 그래야 되나 아야 그니까 이게 좀 이게 전문용어인가 그럼 씨 하하하하 전문용어인가 보다 이거 하하하하 키마렘이요 누나 안 먹으면 괜찮네 네 네 명이 키마에요 근데? 아 키마렘 네 키마고 더 무서워 근데 이거 풀고 들어가야 되잖아 아이씨 와아 오케인님 쏘면 안되네 어 저 대신 상우님이 들어오시면 되겠다 창우 아싸 내 목소리 좋네 내 목소리 좋네 하하하하 아니 내 목소리 좋은데 하하 후감기 걸렸는데 안녕하세요 2017 2018 하하하하 목소리 좋다 2017 2018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하하하하 영수에 들으니까 좋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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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듣기 싫다고 말을 잘 안하게 되었는데 하하하하 semble 구성 상당히 특히 다 stal 엄청 울리네? 아니 내 노래 부르니까 내 노래도 들려